자 오늘은 꿀잘바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이 찾아와 주셨어요 홀림의 토나펑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주 그냥 보컬 중에서도 핵보컬이거든요 현실에 보프와 걸프가 있다면 약간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꿀잼며 잘 출발합니다 뽀뽀 어 잠깐만 이 노래는 프레쉬 원래는 장인어른이랑 붙는 노래인데 요거? 어 보이프렌드 리믹스 버전이거든요 잘생긴거 보소 보소? 걸프는 또 왜이렇게 예쁜거야 장인어른 위험보소 오 잠깐만 이거 장인어른가 제가 걸프에게 랩실력 한번 제대로 보여주려고 제가 클럽으로 온거 같거든요 원래는 맨날 조그만 꼬맹이가 뽀뽀뽀뽀뽀뽀 하는 그림이었는데 약간 현실사람버전으로 진짜 랩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요것도 색다르네 어어어어 잠깐만 장인어른한테 또 왜 붙잡혔어 갑자기 내 딸은 못 준다 이거야? 오오 걸프 일단은 집중 하면서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이거 프레쉬 리믹스 버전 노래 군덕 좋다 히터 그 정식 리믹스 버전이거든요 아 아 이것도 또 가사가 한글 가사나 이런게 있으면 좋긴 할텐데 가볍게 랩실력 한번 딱 보여준 다음에 바로 걸프에게 고백감 오우 너무 멋있고 자 다음은 사르벤테와 루브의 오 8등신 버전입니다 문제 일으켜서 미안 루브 너가 좀 해결 좀 해줘야겠어 아 괜찮아 어쨌든 이런 일 해결하라고 하는게 내 일이니까 말이지 꼭 그 장면인데요 아 아 모드에서 루브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이군요 가슴 웅장해지는 루브와 오프의 랩 배틀을 애니메이션으로 즐길 수 있는건가요 오 건들건들 걸어온다 루브 자 가자 가자 atility 여기서 걸어오는 폼의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8등신 버전의 루브 깜톡 잘생겼습니다 진짜 약간 러시아사람 같애 로브의 목소리 너무 커서 지진이 울릴 정도의 파워에요 땅이 울린다! 너무 강력하구만 좀 싸울 줄 아는 녀석인가? 요건 좀 빡센 것 같은데? 자 한전 두머니에 넣고 아주 여유롭게 랩 배틀을 하는 모습 조금씩 밀리는데? 포프야 힘내! 이 뭐지? 처음 느껴보는 힘이야 로브가 점점 다가오는데 넌 죽었다 바로 다이맥스지 날려주고 어? 어? 바로 그냥 포프 멱살 잡아버리네요 놔라 임마! 놔! 짝! 너무 쎄 이건 내가 알던 랩이 아니야 일단은 걸프 뒤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둘! 얘는 진짜 작정하고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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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룻! 이acco! 오이sy! характер가워 저 manipulated 다 파워하는데 versão들iden 뭐가 뭐냐? 10. 열심히 휘두르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사르멘테 이 자식은 뒤에서 제로투 죽어있고 어? 루베 엄청난 전투력 때문에 당황한 걸패어 그 와중에 리듬 타는건 못참지 어이 꼬맹이 포기해라 너무 이지해 느리다고 했지 음 명치 겁나 세게 맞아버렸다 헐 보이플랜드가 무너지나 이렇게 우리 루베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와우 포프야! 정신차려! 숨겨져 있던 레몬 레몬의 힘이 활동했습니다 자 이제 각성한 악마 포프랑 배틀 뜨나요? 그 와중에 걸프도 악마 상태 돼가지고 지금 포프를 보호를 하려는 모양인데요 아니 더이상 데려오지 마 이 자식들아 진짜 너 하나 남았네 곱게 없어져 줘야겠어 토이프렘 진정한 힘을 보여줘 데몬 모드 발동 뭐야 심상치 않은 기억이 느껴진다 딱 봐도 위험해 지금 당장 없애야겠어 데몬 보프라 목소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야 바비빵 힘이 충전되고 역시나 루브 강력한 공격으로 맞서 싸우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뚜루뚜루 뚜루뚜루 호호호 그대로 받아치는데요 이야 팔도 길어졌다가 무빙 쳐주고 딱딱딱딱딱딱 와 데몬 보프 겁나 쎄 하지만 루브 와 이거 남친 악마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밀리고 잘 싸움이냐 생각보다 얼마나 쎄거야 어우 피치기 발동했다 오프 2학생 공격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런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이상 매페트리가 아닌데요 진짜 그냥 말그대로 배틀이 되어버렸어 능력자 배틀로 장르가 바뀌어버린 푸나풍만화 보고계십니다 와 약간 루피같기도 하다 무장색돌은 루피같기도 하네요 으응 혼나치구만 그.. 없앨 생각까진 없었는데 진짜 없애야겠어 이번엔 어라? 놀자 놀자 좀더 힘써 보라고 루부 오야지 뭐야 루부 한번 크게 먹었나 보게 돼요? 일어나 루부 우워! 걸프렌드와 사르벤템 어! 누가 이겼을까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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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와우 그 강력한.. 데몬 보페의 공격을 받고도 꽤나 멀쩡합니다 왜어? 갑자기 르브 존잘어가 되어버렸네 아니아니아니뭐야 와 마이크 안킨거였어? 마이크를 킨 루브의 목소리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그럼 지금까지 순전히 목소리로 이렇게 지구를 올린거에요? 진짜 세계관 최강자는 루브였던걸까? 우와 아무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야 이거는 좀 쉽게 이기나 했는데 어랏 왜그래 루비야 어? 이거 당황했지 어? 피가? 피자국 뭐야 허어양 어어어어어 내 구멍 야무지게 뚫어버렸어요 안돼 흫핳 와아아 이거는 이제 이미 악마입니다 레몬대몬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죠 허라 허라 헐 헐 헐 헐 너비 무엇! 누가 이 껴줬어 진짜 이렇게 죽은거야? 다음 aw